기장 고불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경인 예년미타도량참법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. 예년미타도량참법은 아미타불에게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여하며 극랑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집으로 이번에 보물 1165의 2호로 지정된 건 10권 2책의 전권 중 권 1에서 5의 1책에 해당됩니다. 예년미타도량참법은 인수대비, 인의 대비를 비롯한 공주 등 궁의 여인, 종친과 고승 등이 참여해 왕실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불경 가능 사업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.